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5일 갑수럴 병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월요일에 방송을 하고 낮에 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또 받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갑수럴이 거의 끝나간다는 느낌은 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관이 좀 발달하신 분들이나 계절이 바뀌면서 생각이라던가 마음가짐이 한층 변했다, 내가 좀 달라졌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절의 변화에 매우 매우 민감하신 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갑수럴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갑수럴은 이제 신금이 9일 지나고 정화가 3일 지나고 현재 무토의 기간인데 무토가 거의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무토만 끝나면 이제 입동이 들어오거든요. 입동이 들어오면 갑을이라고 하는 네, 죄송해요. 이 갑수리라고 하는 이 달이 의뢰로 이제 변경이 되죠. 아주 큰 변화인 거죠. 네, 갑 다음에 을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대리분이라던가 남들과의 구설수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드셨던 분들은 의뢰월이 이제 되면서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일관별로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기해년의 갑수럴의 병오일입니다. 오랜만에 해가 떴죠. 네, 해가 떴고 광량이 큽니다. 원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광량이 크단 말입니다. 네, 햇볕이 크다는 얘기고요. 시간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계속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고 제가 적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오랜만에 해가 떴는데 지금 환경은 해년의 술월의 오일이라는 말이죠. 이제 음기가 시작이 됩니다. 음기가 시작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럼 이제 일관별로 볼까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내가 더 감추려고 하는 에너지 흐름이 보이는데 우선은 감목분들의 순서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목 일관분들에게는요. 오늘의 식신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사업이라든가 회사의 일이라든가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실적이 저주하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 날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이 더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커피를 유달리 많이 드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메신저나 전화통화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날입니다. 말수가 적어지겠습니다. 주변에 감옥분들 계시다면 혼자 계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은 을묘일주라든가 많죠, 역시. 을미일주라든가 다 을목이죠. 을목분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남들에게 잘 맞춰줍니다. 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웃는다고 해서 또 싹싹하게 또 성격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을목분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잘 휘어지잖아요, 글자가. 보시면 상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일을 계속 쉬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일적인 운이 좀 발복을 못해서 계속 몇 달째 직장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드디어 새로운 일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인연이 될 수 있고요. 이력서를 여기저기 공격적으로 넣어보십시오. 오늘 넣은 곳에서 연락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열악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회사일 수 있는데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되세요. 전체적으로는 할 일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서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일관 보겠습니다. 병화, 병화 보겠습니다. 병자일주, 병인일주, 병신일주, 만책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비견이 제왕지에 앉은 날 비견이 제왕지에 앉았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골이 아파서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화일관이 어머니인데 아이가 속을 썩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병화가 자식 되는 입장인데 아버지, 어머니, 내 위에 있는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의견 대립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 말을 잘 안 듣고 의견 융화가 잘 되지 않아서 말다툼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 가족들의 일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 볼까요? 정화분들은 겁제가 걸럭지 않던 날인데요. 사업적으로 동업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동료 경쟁에서 나를 밀쳐내고 이 직장 동료나 사업 동업자가 이길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승진, 인사조정에서는 본인이 밀려날 수 있고요. 지방에 괜찮은 지사가 자리가 났는데 티오가 생겼는데 나는 꼭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밀려나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대전에 본사가 있어요. 그럼 본사 쪽에 내가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밀려나는 거죠. 정말 나는 가고 싶었던 자리고 내가 적임자라 생각했는데 직장 동료에게 내가 그 타이틀을 뺏기는 거죠. 그 자리를. 그래서 직장 동료가 운이 좋아지고 일작의 능력 평가도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후하게 받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일관 분들은 마냥 그 사람들을 축하해 줄 만한 기분은 아니라는 거죠. 좀 슬플 수 있어요. 일은 정작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화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병화분들이 좀 대충대충 비춰도 되면 같은 불이라도 정화분들은 더 꼼꼼하게 구석구석 다 들춰보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는 피곤함이 좀 들어가요. 일하시는 거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일하셨는데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무술일 줄 하던가 많죠 역시 오늘은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일만 하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토 일간 분들이 일만 하시니까 또 일단은 좀 걱정을 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을 합니다.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평소에 일적인 능력평가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굉장히 빛나는 활약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 분들은 정인이 걸록지에 앉은 날인데요. 제대로 일처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는 날이고 오늘만큼은 본인이 하시는 업종에서 거의 진짜 수준급의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3급이죠. 회사에서도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눌러서 우수한 집중력과 성과를 기록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토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만세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일처리 때문에 연말에 연말에 인사국가에서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받게 되실 것이고 만약에 기토분들이 학생이에요. 그럼 성적이 좋단 말이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토 학생분들은 파이팅 하십시오. 자 경검 보겠습니다. 경검분들은 평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실적을 좀 과하게 부풀릴 수 있는 날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상사나 윗성과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적으로 두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신검입니다. 신검분들은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이 또 남성분들에게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미혼 남녀분들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꼬일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입니다. 편제가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금전운이 오늘 좀 올라가요. 소액복권 당첨이 되시거나 뭐 5천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릴 수 있어요. 또 공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계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휴먼 계좌가 있었고 정리하다 보니까 공인인증서 갱신을 하다가 그 계좌의 남은 금액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시거나 친구들에게 밥을 산다거나 또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정제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남성분들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운이 들어왔어요. 혹은 부인하고 떨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약합니다. 그런 운이.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수입원이 A에서 그동안 월급을 계속 찍어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B라는 곳에서 월급을 찍어줄 수 있는 날입니다. 즉 수입원이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는 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모두 힘내시고 저는 또 수요일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